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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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아 아 아 여러분 잘 보셨나요? 후! 소녀시대 커밍 슈트! 네 드디어 다음주 저희 소녀시대가 컴백을 합니다. 어 네? 저희가 이번에 어떤 노래와 어떤 식으로 나왔냐고요? 궁금하시다고요? 그러면 어떻게 보니씨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는게 어딨어요? 1급 분명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쇼 음악중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조금만 조금만 하긴 우리가 쇼 음악중심 MC잖아요? 그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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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최초로 공개하는 소녀시대의 친구 잘 봐주셔야 돼요 5,6,7,8,0 어 어 어 어 어 여기까지 Jessica 만든 Nut 음악 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거니까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.